여자친구 뭐야? 하고 있는거야? 정신이 나간거 아니야? 미친놈이라고 하려고 했지 정신이 좀 나.. 이거 진짜 리얼로 하고있는거야? 응 뭐야? 욕해봐. 원래대로 해. 욕해 빨리.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. 팬분들도. 미쳤니? 야 근데 이거 이렇게 가로로 들고 하면 얼굴이 안 이쁘게 나와. 이렇게? 야 이러면 얼굴이 많이 길어졌는데? 야 얼굴이.. 나는 잘 핸드폰을 몰라. 형. 위에서 내리 찍어야지. 나는 핸드폰을 잘 몰라. 이게 좋아. 형 문신한다면서? 응 문신하려고. 어떻게 해? 등에다 욕문신. 어? 등에다 욕문신. 왜? 아니 일하고 있잖아. 말 걸지마? 걸어줘 걸어줘. 야. 말만 잘하지마. 말만 잘하지마. 흐흑흑흑 흑흑흑흑흑흑. 아니 인스타그램..